안녕하세요 여러분 익비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패드 미니 5세대의 국내 정발이 시작됐습니다. 18일 10시 기준으로 홈페이지가 개편이 돼서 바로 주문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같이 한번 홈페이지 살펴보면서 어떤 걸 살지 같이 좀 만남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만남을 갖는 시간? 아무튼. 자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왔고요. 보시면은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첫 번째 색깔이 되겠습니다.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 골드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저는 전면은 무조건 화이트로 갈 것 같아요. 제가 또 실버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맥북도 실버를 쓰고 있고 그래서 가장 부담 없는 실버를 구매할 것 같고요. 골드나 스페이스 그레이도 다 취향에 따라서 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취향 존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 그레이를 사용하면 조금 더 장점이 홈 버튼이 잘 보이지 않아서 이제 일체감이 좋아지는 거랑 베젤이 조금 조금 얇아 보이는 그런 현상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일단은 더 이상 전면이 화이트인 그런 거를 볼 수 없는 반경이 됐기 때문에 아이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실버 색상으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건 용량인데요. 용량이 또 사내까지 되면 또 고민이 될 텐데 다행히 딱 64기가, 256기가 두 가지로만 출시를 해줬습니다. 고맙게도. 가격 차이는 두 모델에 2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제 생활 패턴 혹은 사용 패턴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가벼운 이북 리더로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메모장처럼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애플 펜슬 지원이 되니까 그림 도구로 사용한다든지 이럴 때는 64기가도 충분해 보입니다. 근데 영상을 많이 보신다든지 넣어 다녀야 될 게 많다 그러면 256기가를 추천을 드리는데 확실한 거는 일단은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는 영상 작업과 음악 작업 등등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재원이 됐기 때문에 큰 용량을 좀 많이 추천을 드렸는데 아이패드 미니에서는 고급 용량을 사용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게 됩니다. 저는 아이폰 같은 경우는 512기가를 사용을 하는데 그 이유가 카메라가 없을 때 아이폰으로도 영상을 많이 촬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4K 영상을 찍으면 용량이 좀 빨리 차기 때문에 512기가를 구매했긴 했는데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전후면 카메라가 정말 별로죠. 그래서 카메라 용도로 사용하실 분들이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64기가를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 256기가 필요해 라고 하시면 256기가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죠. 세 번째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와이파이와 와이파이 플러스 셀룰러 이 모델 두 가지 차이인데 가격은 대략 17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와이파이 모델을 살지 아니면 17만원도 들여서 셀룰러 모델을 살지 일단은 여유가 되시면 셀룰러를 사셔도 되는데 전 이때까지 아이패드를 셀룰러로 샀다가 와이파이로 샀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거지만 굳이 꼭 셀룰러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일단은 애플워치 리뷰할 때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아이패드든 애플워치든 이게 핸드폰을 대변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저는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편인데 일상생활에서 핸드폰을 꼭 필수적으로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애플워치든 아이패드든 셀룰러를 넣어도 그게 핸드폰처럼 사용을 할 수 있지만 핸드폰을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전 확실히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17만원을 더 들여서 셀룰러 모델을 사서 좀 편하게 쓸까 생각을 해보긴 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와이파이 모델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인데 애플케어 플러스 막 가입 많이 하시잖아요. 국내에는 애플케어 프로텍션 플랜입니다. 그래서 2년에 무상 보증은 맞는데 2회에 가까운 파손이나 이런 거에 대한 보험 커버리지는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보통 직구로 구매댕을 하시는데 그쪽을 알아보시는 게 좋지 이거는 가입하시지 않는 게 맞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무료 가게는 추가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취향 문제인데 보통 중고로 다시 판매하실 분들은 가게를 많이 안 하시죠. 근데 선물하실 분들은 이렇게 뭐 가게는 새기시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별로 가게는 하고 싶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세사리들이 쫙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선택지가 여러 개 있습니다. 애플펜슬 12만원 11만 9천원이죠. 그 다음에 아이패드 미니 스마트 커버 이게 아마 전면만 보호가 되는 걸 거예요. 5만원이나 받죠. 그리고 라이트닝을 활용할 수 있는 AV 어댑터 또 이제 시기에 맞춰서 에어팟 그리고 뭐 에어팟 2세대 요것들을 추천을 해주고 있고요. 이제 애플펜슬 1을 말씀드리면서 또 보여드렸던 게 이제 로지텍 크레용인데 사실 가격 차이가 크진 않아요. 하나는 11만 9천원 하나는 8만 4천원인데 아이패드 미니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 프로처럼 엄청 큰 화면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정말 단순 필기용으로 많이 사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펜슬 1세대보다는 로지텍 크레용 같이 좀 대체제를 사용을 해서 메모장 역할로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애플펜슬이 훨씬 더 필압이나 정밀도에서 높다고 하지만 가격 면에서 봤을 때는 크레용이 나쁘지 않다? 엄청 고급스러운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아마 요걸 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써보지도 않았고요 사실. 그리고 또 뭐 라이튼 SD 카드 리더 그리고 18W USB-C 전원 어댑터 요것도 따로 판매를 하는 거 보니까 고속 충전을 지원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와이파이 64기가 실버 제일 저렴한 가격의 시작이 499,000원이 됩니다. 사실 매장 가서 바로 픽업을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픽업은 활성화가 안 됐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 가격입니다. 정식 발매가 됐기 때문에 하이마트나 이마트나 뭐 다양한 오픈마켓에서도 이제 아이패드를 예약 그리고 판매를 하기 시작할 텐데 항상 추천드리는 게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이 초기 불량이나 코스메틱 이슈, 스크래치 아니면 액정의 불량 이런 게 있을 때 손쉽게 반품이나 환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공홈을 추천, 공식 홈페이지를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저번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인 중에 애플원 캠퍼스라고 해서 AOC에 관련된 학교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면 수소문을 해가지고 혜택을 받으면 이 499,000원이 469,000원으로 바뀌는 아무튼 그런 혜택을 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AOC 관련된 학교를 다니시는 가족이나 친지나 있으면 구매를 좀 부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 미니가 도착하는 대로 또 언박싱 해보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면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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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뵐게요.